멘발 운동은 바닷가가 멋지지 항토길도 좋지만 역시 멘발 운동 바다가 좋아 옷이 새로운 새로운 유행이 나왔더구나 바다에 이렇게 멘발로 걷기 저 젊은 친구들 잘하고 있네 나왔던 동쪽에서 멘발 운동을 해봐 혼자서 멘발 운동을 하네요 네네 이곳은 바꿀 수술을 하고 싶어요 지금 다시 가르치다 가르치다 나왔던 동쪽에서 멘발 운동을 받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